홀씨 딱 신난다 감사합니다 아이린님 특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죠 승리를 위해서 채팅을 끕니다 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많았습니다 고분고분할 거라 기대하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coated 흠 흠 흠 흠 흠 흠 orders 흠 흠 잠 흠 흠 흠 흠 왜 저래요 저 새끼? 왜 저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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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K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응 저거 지금 방송 종료시켜가지고 다행히 ㄷㄷ 그만 떠들고 행동을 보여주시지 아니야 일부러 자지랄하는거야 쓰레기같은 새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겁쟁이들은 떠들라고 해 난 싸울테니까 나약함 따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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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렘 밀지 난 정글만 돌라 그랬는데 정글만 돈 사람을 건드려 끝장내주지 정글도 꼼꼼히도 놓네 끝장내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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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하게 하하 나 잡으러 오는 거 봐 나랑 1대1 한번 해볼래? 서로 궁 있는데 1대1 붙어보자 역시 역시 그부구만 역시 그부가 사기야 역시 그부가 좋아요 여러분 그부하십시오 레벨만 밀렸고 템은 얘도 이거 용사 하나야 나도 이거 하나고 겟불거인 하나고 얘도 템은 안 샀어 그래서 붙어본 거예요 레벨도 1레벨 차이 났어 딱 내가 8레벨을 9레벨 됐을때 붙은거야 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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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막어, 하아이 왜 막는거야 난 왠 막으러 가지? 저 고분고분할거라 기대하지마 들어와 열려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레오나를 살려야돼 뿜 하하핳하핳하핳하 하 여러 명 맞힐려고 하나도 못 맞췄어 어?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가 킬 먹었어 어떻게 된거야 케이드 하핳하핳 사이 RP 하하핳하핳 하하하하 이러면서 배우자 비디디 아지르 아 배우지마 이거 배워도 굉장히 이게 보기에는 재밌지만 이런거 보고 따라하는거는 배우 좋지 않습니다 동준이 목소리잖아 선동군주 틀러주고 담배참을 돌아가고자 가능하네요 빨리 thinking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클레이스디의 화려한 플레이 같이 배워보죠